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오늘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진실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지 말라면서 따끔하게 한마디 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 보시다시피 고민정은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해가지고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이분이 평소에도 말빨이라던가 글빨이 그다지 좋은 분이 아니어서 이 내용을 전부 다 읽는 것은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저 혼자 읽은 다음에 정리해서 전달을 드려보면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가지고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적인 이용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에 해당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진실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면서 남의 아픔이라던가 죽음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인파리 하지 말아라라고 지적을 한 것인데 이를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아마도 어처구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의 아픔이라던가 슬픔, 죽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직을 꾀하는 게 주특기인 것은 바로 민주 진영이며 실제로 현재 피해자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건을 월부로 그런 식으로 처리한 게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 고 이대준 씨 아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은 민주당에서 아홉 번이나 조사했으면서 어떻게 이번 사건을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세월호 만큼만 조사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북한의 편 같다라고 유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평소에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스탠스대로라면 당연히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인 유족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국민의힘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도 모자랄 판인데 이런 식으로 빨리 사건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국방부라든가 해경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조사했던 것이 잘못되었다면서 결론을 뒤집은 상황이며 현재 국민의힘의 진상조사팀 같은 경우에는 사건 당시 정황을 담았었던 북한군의 통신 감청 정보를 받아서 검토까지 했는데 당시에 북한군 간에 대한 녹취록에서 월북이라는 말이 한 문장에 딱 한 번 등장했고 긴장했는데 그마저도 이대준 씨를 심문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바닷물 속에 넣어둔 채로 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조사팀 소속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 부대에서 월북을 했는가라고 물어보니까 현장의 병사가 월북했다고 합니다라고 말을 전한 것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대준 씨가 월북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였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며 전체적인 정황을 놓고 보았을 때 바다에 빠져가지고 표류하고 있었던 이대준 씨가 맞닥뜨렸었던 북한군을 향해서 살기 위해서 월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중론인데요 아무튼 뭐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을 섣부르게 이 씨를 월북으로 몰아갔고 이를 두고 정치권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이게 정부가 국민을 버릴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라고 기가 막혀 하고 있으며 이대준 씨의 주변 동료들 역시도 모두 다 그가 월북을 했을 리가 없다라고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당시에 해경 측에서 이대준 씨를 무리하게 월북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그의 도박빛이라든가 그의 경제 사정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그것조차도 부풀려가지고 브리핑을 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군의 억류대에서 했던 이대준 씨의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받고도 국방부에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당시에 이대준 씨는 문재인에게 첫 번째 보고가 이뤄진 뒤에도 3시간이나 생존에 있었으며 문재인이 당시에 발빠르게 북한과의 소통을 지시했다면 이대준 씨는 충분히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문재인은 이 씨가 사망 후에 6일 뒤에 열렸었던 청와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깝게 부각된 것은 남북 간의 군사 통신선이 막혀있는 현실이라면서 통신선의 두저루 핑계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조사팀은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유엔사가 관리하고 있는 판문점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고 이를 통해서 문재인이 의지만 있었다면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만 있었다면 군이 북한군에 통질문을 보내가지고 당시 상황이 지금과는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그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청와대 회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북 군사 통신선을 다시 재개하는데 북한하고 대화를 재개하는 곳에서만 신경을 쓰고 있어가지고 국민이 죽든지 말든지 별로 신경조차 쓰지 않았는데요 아무튼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철저하게 조사했다 성실하게 수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미 해경하고 국방부가 이대준씨에 대해서 월북 의도를 단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유족하고 국민들에게 사과까지 한 상황이고 또 이번 사건의 전체적인 정황으로 보았을 때 해경과 국방부가 자신들만의 판단으로 섣부르게 월북몰이를 했을 리는 없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며 당시에 남북 이벤트라든가 정신에 팔린 문재인 정권이 이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고자 월북몰이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에서 지금 진실을 가장 원하고 있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유족들의 입장이기 때문에 고민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국민의힘이 이대준씨의 죽음을 가지고 정치적인 이직을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주장이고 또 고민정이라든가 민주당에서 고인팔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과거부터 효순이 미순이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본인들이 정치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먹이면서 새머리를 하거나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을 해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의 현 주소인데 누가 누구한테 고인팔이를 하지 말라라고 저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고 네티인들 역시도 이번에 고민정의 발언에 대해서 진짜로 고민 좀 하고 이야기하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한 네티즌은 진짜로 헛소리를 하고 있다 고인 가족이 문재인한테 월북이냐 아니냐 밝혀달라고 하고 있는데 무슨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난리를 치고 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문재인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다른 네티즌은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네티즌들이 기록물이나 오픈하고 나서 그딴 얘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고인의 명예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이라든가 고민정 같은 경우에는 서해 피격사건에 진실을 밝히는 것을 정치공사라고 볼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은 이를 두고 진상규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과연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고민정이라든가 민주당이 저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